실적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 한 주, 다음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빅기업들, 빅테크 기업,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 우리 시장에서는 대형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어제 테슬라 실적을 한번 살짝 체크해드렸는데, 오늘은 국내 시장으로 와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죠.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앵커 브리핑으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 과연 SK 하이닉스는 그것을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사과물 썼는데, SK 하이닉스는 괜찮을까요? 축포 터뜨릴 수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일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대기하고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날짜, 시간 안 알려주니까 저희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자,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쯤에 SK 하이닉스가 보통 8시 금방에 실적 발표합니다. 8시 5분이 될 수도 있고, 8시 30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장 시작하기 전에 아마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에 잘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실적 예상치는 어느 정도 나올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FN 가이드에서 집계를 해봤더니, SK 하이닉스 3분기 이번에 매출은 18조 3,370억 원 정도, 18조를 넘길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영업이익. 일단은 삼성전자는 너무 실망스러웠는데, 일단은 7조 원대 이야기가 나왔다가 삼성전자 실적 벗고, 이거 좀 낮춰야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눈높이가 약간 낮아졌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은 6조 7,6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이다.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에 적자 기록했었잖아요. 그런데 흑자 전환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도 23% 넘게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7조 원 넘길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부품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워낙 좋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적자 기록했다가, 올해 HBM의 꽃이 피우기 시작하면서 6조 7천억 원대, 7조도 넘을 것이다. 2018년 3분기에 6조 4천억 원대가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뛰어넘게 되면, SK하이닉스의 역사상, 분기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겨울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꽝꽝 얼어붙어서 겨울이 됐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자, 비교를 해볼까요? 극명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HBM 퀄테스트 통과 못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힘든 상황인데, SK하이닉스는 AI 시대에 맞아서 HBM의 경쟁력을 재확인했고,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쪽에서 반도체 전문가들이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이사회를 들여다보니까, 이사회 40% 정도가 반도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요즘 내부 분위기 너무 안 좋다, 치열함도 사라졌고, 기술자 우대하던 그런 문화도 사라졌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SK하이닉스는 성과주의, 주식 연계에서 보상도 하고, 연구를 철저히 하고 실적 내면 무조건 보상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극명한 온도차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겠죠. 자,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거의 팀 엔비디아만 가고 있습니다. 설계 쪽에서는 엔비디아는 184% 넘게 올해 상승했는데, AMD는 12%밖에 상승 안 했죠. 파운드리 쪽 TSMC의 80% 넘게 상승세, 인텔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HBM 쪽에서도 삼성전자 올해 20% 넘게 떨어졌는데, SK하이닉스는 30% 넘게 상승 중, 과연 SK하이닉스가 목요일에 좋은 실적 발표하고, 우리 시장에 그나마 쇼크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상승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